,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징어 바삭바삭 계란 오징어 계란 계란 계란랑 wereld icated 맛있다 todavia 정말 맛있어 계란 계란 오징어 바삭바삭 심지어 아깝다 핫도그 치즈볼 팍 요리 로그 오징어 시간대에 소스 치즈가 잘 어울려져요 소스 시간대에 소스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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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오징어 참기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바삭바삭 초콜릿 너무 맛있어 엄마는 발맥이 잘라서 먹지 않아요 이번엔 치킨 해봤어요 이번엔ometrän즈아트 감자 café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